컴퓨터는 너무 쉽잖아 3 대 1 그냥 이기죠 아잇! 이게 뭐야? 배틀넷이 없... 왜 없지? 잠깐만 나 이 현상 저번에 겪었던 것 같은데? 아이... 뭐... 아니... 아무것도 안되냐? 아이 미치겠네 진짜 아이... 아니 싱글은 되는데? 컴퓨터는 너무 쉽잖아 3 대 2 그냥 이기죠 형 아니 나를 뭘로 보는거지 지금? 여기선 되는데? 날 뭘로 보는거지? 어? 저 리마스터 처음 해봐요 근데 아! 미안해 어 질러 나왔다 질러 나왔고 형 잠깐 오겠다 야 큰일났다 지들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죠? 팀이 아니잖아 쟤네 근데 지금 나 이 게임 멀티가 안되잖아 사람이랑 못하잖아 잠깐만 야 질러 깡질러 야 이거 졌는데? 아이 쟤네 팀이야 아이 티밍하잖아 아이 뭐야 야 이씨... 매팩 쓴다 이거 아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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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도넬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아니 3 대 1은 그냥 이기지 나를 뭘로 보는거지? 아이 3 대 1 할거면은 토스를 하면 안 돼 테란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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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 뭐야 이거 실화냐? 다 튀어 다 튀어 다 튀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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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로 달려야돼 왕관 안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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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찍어 계속 찍어 나이스 아이 뭐야 적은해? 아이C 어어 일단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스포닝풀 깨 계속 찍어 괄업해야지 일단 하나 잡았죠 아이 뭐해 같이 해가지 아이고 도와주러 왔다 아야야야 자 어택당해도 이겨요 어택당해도 어택당해도 오케이 하나 가고 깡저글링 깡저글링 가 나가 나가 놀지말고 나가 오케이 야 빠벳 뭐야 빠벳을 몇 개를 뽑은가 아이 미친놈이야 이거 아이 잠깐만 뭐지 뭐지 왔다 왔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버텼다 버텼다 다 꼬라박았어 다 꼬라박았어 하이 다 꼬라박았어 하이 다 꼬라박았어 하아 히꼴 별거 없네 야 가자 이겼다 이겼어 나의 공포의 땡이드라를 받아라 야 아 미네랄이 없어 이제 말라죽여야 돼 계속 쳐 계속 왜 이렇게 많아 마린이 니네 뭐야 니네 몇 업이야 왜 이렇게 세 1일 업이야 아니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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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말랐어 얘 이제 병력이 없어 이겼어 나 말라 나 말라간다 나 말라간다 나 말라간다 나 말라간다 아 레이스 뭐야 이거 클로킹이 아니네 죽어 그럼 드롭쉽으로 그냥 앞마당에다 퍼나르고 있어 뭐하는 지가 무슨 임요한인줄 아나 봐 깡이드라는 깡이드라는 승리한다 죽어 죽어 발키리 뭔데 니까짓게 발키리 있음 뭐가 될줄 아나 본데 잠깐만 다 죽었네 언제 다 죽었대 아니 노랑은 뭐하고 있니? 노랑 뭐해요? 어? 오! 와! 우와 뭐야!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오오오 오씨 잠깐만 야 아니 야 이거 뭐야 아니 오오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지? 어 시즈모드 안했어 막아 막아 아야야야야야 내 히드 내 처리를 왜 땐 아니 뭐해 내가 오버로드를 다 뺐구나 아 무슨 저그 상대로 클로킹을 쓰고 있어 클로킹 레이스를 아니 야이 야 오버로드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보여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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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야야야야야 지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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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 스포 얜 또 뭐하니 진짜 어우 진짜 갈색은 또 뭐해 지금 말이 되는걸 해야지 에이씨 야 돈줄이 다 끊겼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 왜 그렇게 꼬라박아 에이 아이 쿨로킹 여기 근데 이거 아직 있거든요 여기가 아니 지가 우주방어를 할 줄 아는 줄 하나봐 잠깐만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죽었어 아니 아니 클로킹 미쳤 왜 이렇게 쎄 클로킹 레이스 아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온다 아 나 때리러 오는 거였구나 잠깐만 이거 병력이 심상치가 않은데 너 병력이 그게 다야?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아니 아니 아 미시 아이씨 어떡하지? 나도 이제 말라죽는데? 또 뭐야 이새끼는? 아 진짜 여기 또 이러고 있어? 야야 나 병력이 이제부터 울트라 밖에 없다 밥은 4분 울트라 야이씨 성큰도 못지마이씨 아 아이씨 아이씨 펜테크로즈 미치 아 우호 야 우호 우호 우씨 아이씨 야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승리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게임이 너무 쉬워 저그하면 이긴다 했잖아 내가 그죠? 적으로 3대1 승리 했습니다 별거 없네요 잘하지 진짜 잘해요 나 좀 한다 했잖아 아이씨 수고하셨어요 아이씨 수고하셨어요 하하 아 뭐지? 어흐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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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하핫 아 아이 뭐더라 아어 야 다 뒤졌어 니네 다 뒤졌어 칫칫칫칫칫칫 내가 말했잖아 적으로 하면 이긴다 그랬잖아 아 진작 저그 할걸 저그하니까 바로 이기네 니네 그만 깨봐 잠깐만 주작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5점을 남기면 안돼 깨면서 티틀을 풀어야 돼 잘해야 돼 주작도 중요하다고 아 뭐야 아니 뭐 자 예예예 멈추 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승리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게임이 너무 쉬워 도시인데 3명이잖아요 3명은 인정해줘야지 3명은 다르지 1명 잡은게 아니고 3명 잡았는데 3명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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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잡았다 4명 잡았다 5명 잡았다 5명 잡았다 감사합니다.